오늘의 정치권 상황 깔끔하게 정리해드립니다. 여당 야당 크로스 최가박과 함께 최가박당 여야 최고의 파트너입니다. 주진우 라이브 공식 여야 대변인 두 분 모십니다.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어서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의원님 뭐 하나 물어볼게요.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전 비서실장이 극단적인 선택이 있었습니다. 사고가 있었어요. 그런데 당내에서 이재명 대표가 책임져야 된다. 사과해야 된다. 물러나야 된다. 그런 목소리가 나옵니까? 아니 이제 고인의 죽음에 대해서 명복을 빌고요. 또 여러 원인에 대한 얘기도 나왔고 유서에 대한 얘기도 나왔는데 그 유서의 내용이 공개되지 않은 상태에서 누군가가 언론 플레이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부분 부분 나왔죠. 하루에 어떤 문장이 나오고. 어느 방송에 나가서 그 유서 내용이 공개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텍스트 몇 가지 단어의 조합이 아니라 컨텍스트 맥락을 모르는 상태에서 그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오히려 고인의 명의를 훼손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가운데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지금 이재명 당대표의 거추 문제를 얘기하는 것 자체가 오히려 당을 흔드는 거고 민주당의 단일 대우를 흔들어서 누구에게 도움이 되는 겁니까? 아니 그러니까요. 그런데 국민의힘이나 검찰 주변에서 이재명 책임져라 그렇게 얘기하는 할 수 있어요? 정치 공세로. 그런데 민주당 내에서도 그런 목소리가 있습니까? 뭐 그런 사람의 마음을 제가 들여다보지는 못했기 때문에 함부로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도 분명히 있겠죠. 있어요? 공개적으로 막 합니까? 그렇지는 않겠죠. 아니 공개적으로 한 사람도 있던데요. 윤영찬 의원은 했던데요. 그거는 윤영찬 의원님의 개인적인 생각일 테고요. 개인적인 생각인데 친인하견계에 또 만만치 않은 양력. 민당이 지금의 윤석열 정권의 국정 실정. 지금 내치 외치 다 지금 펑펑 무너지고 있단 말이에요. 도대체 아니 그러니까. 그 얘기는 왜 자세히 안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선당우사 얘기하는 분도 많이 그러는데 지금 나라가 이렇게 국정이 혼란스럽고 무너져가고 있는데 그럼 야당이 바로잡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야당이 바로잡으려면 야당이 지금 단결하고 내부 통합을 이루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윤석열 정권의 실정에 대해서 당당히 맞서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당당히 맞서기 전에 지금 내부 통합에 약간 진통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내부 진통은 좀 있다고 봐야 되죠. 아니 모든 정치가 국민의힘 전당대회 보면 엉망이지 않았습니까? 내부 진통을 넘어서 완전히 흙탕물 싸워만 안 했단 말이에요. 지금 그런 가운데 국민의힘 지금 집권 여당의 모습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막 들어왔습니다. 이제. 최영도 의원님. 자구 없다고 아무 말 하시면 안 됩니다. 마무리 얘기하고요 제가. 그런 가운데 내부 진통은 분명히 있는 것이죠. 최영도 의원님 오셨어요? 네. 들어오다가 엉뚱한 사람이 주차를 한다고 막 차를 들이미는 바람에. 고생하셨어요? 고생했습니다. 이런 일도 생겨네. 미리 와야 되는데. 아니 그래서. 아니 잠깐만 제가 저도 질문할게요. 이게 최영도 의원님 같은 훌륭한 분이 지금 전당대회 끝나고 나서 이런 분들이 일을 해야 되는데 보니까 윤회관들만 일하는 것 같아요. 방직을 다 윤회관들이 차지한 것 같아서. 그렇죠. 지역적으로. 그렇죠. 최대적으로 잘 반영을 했고요. 저의 파트너인 최영도 의원님이 좀 일을 하셨어야 될 텐데. 공보통 이런 걸 좀 벗어놔야죠. 정책통 기획통 전략통 이런 거 되고 싶어서. 그런데 그런 자리는 왜 안 받으셨나요? 왜 안 주는 거예요? 아직 공보 말고는 전략 기획을 기관한 적이 없어서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충분히. 이제 야당 민주당에 대한 것은 걱정들이 많으니까 저는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만 다 그런 이유가 있겠죠. 그러나 이 모든 일이 갑작스레 하늘에서 떨어진 일도 아니고 원래부터 다 그렇게 되면 저렇게 민주당에 큰 문제가 있을 것이다. 걱정했던 거 아닙니까? 최영도 의원님 하나만 물어볼게요. 배현진 의원은 초선이고 큰 자리 받으셨던데. 아니 더 능력 있는 최영도 의원은 왜 못 받았냐 이런 얘기를. 수도권 서울 아닙니까? 서울 국회의원이고 서울에서 강남에서 두구나 30대 여성. 우리 당에서는 정말 귀한 자원이지 않습니까? 송파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송파에도 저런 번에 민주당 되고 그랬어요. 민주당 의원을 현역 의원을 상대로 해서 선거에서 이긴 사람 뿐이고. 말이 안 맞는 거고요. 조영도 의원님. 지금 보면 인선을 하는 거 보면 다 윤회관도 했어요. 남의 해선 다지 말고 아무튼 스스로 내부 거울부터 잘 닦아주십시오. 아무튼 국민의힘. 잠깐만 인선을 보면 그림이 나오잖아요. 참 인선 자체가 딱 보면 사무총당이라든가 전반적으로 내용을 보면. 민주당이 걱정을 하세요. 민주당. 집권당이 걱정돼서 얘기하는 거죠. 우리는 알아서 할게요. 우리 당도 잘 알아서 합니다. 내일 김기현 대표와 이재명 대표가 만난다고 합니다. 그동안 좀 소원했던 협치 그동안 실종됐던 정치 좀 복원되는 겁니까? 최영도 의원님. 만나야 되고 이야기해야 되죠. 더군다나 지금 민주당이 이 사법 리스크를 당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돌파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자기들 나름대로는 다른 리스크를 덮고 이걸 하기 위해서 여야에 관해 이런 공방을 거세게 만들고 또 과거에 다수당으로서 다 법안 처리할 수 있는 걸 안 했던 이유가 다 있는 건데 그걸 갑자기 뒤집어서 지금 밀어붙여서 총공세하듯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고 있는데 당대표끼리 그런 진작을 해야죠. 좀 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참 대선 과정에서 우리 이재명 대표가 우리 김기현 대표한테 얼마나 험한 말을 했습니까? 입에 담을 수 없는 말을 했는데 그런 말도 좀 사과하시고 그리고 야당도 좀 정도를 따라서 나라 걱정을 같이 하고 이런 모습 보여주면 좋겠죠. 지금 보면 요즘에 국민의힘은 일본에 대해서는 굴종하고 다 바치면서 사과 발언도 못하라고 한 번도 얘기 못하면서 아니 당대표 되자마자 그러면 야당 대표한테 사과 발언하라고 하는 게 타당한 겁니까? 그렇습니까? 아니 지금 얘기하시는 거 아닙니까? 아니 아니 그건. 많이 안 맞는 거고. 또 하나 제가 지금 얘기. 아이고 이재명은 무슨 신입니까? 뭐 해놓으면 잘못한 것도 반성하고. 아니 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그리고 일본에 대해서는요. 아니 제가 좀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말을 막 타고 저 박인님 답지 않으시게 은근슬쩍 해놓고 무슨 뭐 그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일본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말 미래를 바라보고 오히려 김대중 대통령 시절 노무현 대통령 시절도 문희상 전 국회의장 했던 그 노력을 민주당 노리기로 씁니다. 그 얘기는 제가 할 얘기가 많은데 국민의힘이 상당히 지금 왜곡해서 말씀하시는 거라고 얘기하고 추후에 논의의 장이 있다면 더 얘기를 드릴 텐데요. 이 얘기는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국민의힘의 전반적인 흐름을 보면 전당대회도 그렇고 대통령실이 상당히 개입하고 지명돼 형태가 됐단 말이에요. 한국 민주주의 역사에서 대통령의 권한이 집중됐을 때 그것이 권력의 폐해가 현상이 있었기 때문에 그동안의 민주주의 역사는 뭐였냐면 당정 분리를 통해서 당도 대통령과 청와대 대통령실에 대해서 건전한 견제를 해라고 해서 당정 분리가 그동안 이루어져 왔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보면 당정 일치로 가고 있는 것이 과연 시대에 맞느냐 역행을 하고 있는 것이 지금 집권당의 모습이고 지금 제가 그 얘기를 왜 드리냐면 김기현 대표가 과연 그러면 운신의 폭이 있냐. 지금 볼 때 앞으로 국민의힘의 당의 운영이 있어서 대통령의 하명만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돼버리면 김기현 대표가 어떤 역할로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한 움직임들을 이미 전당대회에서 다 보여줬기 때문에 그동안 한국 역사 정당사를 보십시오. 최영도 의원님 잘 아시겠지만 당정 분리하는 쪽으로 가지 않았습니까? 왜 그러면 대통령의 권한이 집중됐을 때 그 권력이 퇴행적 구조라는 것이 얼마나 있었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왔는데 오히려 지금 이렇게 하는 모습이. 퇴근 시간에 저는 박 의원님이랑 우리 청취자들한테 조금 그래도 조금 더 재치 있고 조금 더 그래도 미래적인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건 사실 민주당 스스로 누워서 침뱉게 하는 이야기고요.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당은 선거를 앞두고 있으면 당에서 민심이 가장 빨리 감지되는 곳이고 또 정부는 일관성과 따라서 어떤 정책을 위해서 당과 소통하는 그런 또 길한 관계, 갈등, 그런 긴장관계가 있죠. 그런 긴장관계는 어느 당이나 피할 수 없고 지금 김기원 신임 대표도 52%죠. 53% 가까운 지지로 가반 득표를 해서 했는데 당의 체제를 정비해 가면서 이 당의 목소리를 더 전하겠죠. 더 전하고 그리고 지금 무엇보다도 시급한 경제, 민생, 외교, 안보 이 문제가 많기 때문에 의원들도 더 적극적으로 할 겁니다. 저는 민심의 쓴소리를 전하는 게 당의 역할이라고 지금 최영주 의원님 말씀하셨으니까 저도 같은 생각이고요. 그렇게 해야 되는 건데 지금 내치라든가 외치. 지금 대통령께서 69시간 재검토하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전형적으로 뭐냐 하면 그동안의 노동계라든가 mz세대라든가 쭉 얘기해왔어요. 그리고 국민의힘 자체에 있는 의원들도 아마 이것이 잘못됐다고 생각을 많이 했을 텐데 닫고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결국 이런 사태가 벌어졌다. 69시간 시대에 역행하는 정책이고 mz세대가 환영하지 않는 정책이고 선진국에 역행하는 정책이라고 누가 다 얘기했다면 기본권에도 맞지 않고 저출산 정책과 완전히 역행하는 오히려 저출산을 가속화시키는 정책이다. 이렇게 얘기해왔는데 결국 저항에 부딪혀서 69시간 재검토 들어간 거 아니겠습니까? 국민의힘에서 이런 쓴소리 했습니까? 대통령실에서 이거 노동정책이라고 해서 이렇게 밀어붙이니까 다 따라갔다가 이렇게 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그리고 하나만 더 얘기해요. 외치에 있어서도. 아니 좀 이야기 좀 합시다. 오늘 너무. 자 내 이야기할게요. 그거는 야당은 공개적으로 여당을 공격하고 비판하면서 선명성을 높이지만 당정 관계라는 것은 조용히 조용히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 국민적인 우려 걱정을 전하는 것이고 또 그런 것들이 반영됐다고 보고요. 다음에 이거는 사실은 이 정책이 잘못됐다기보다는 이 정책의 진정한 지지에 대해서 걱정하는 분들이 많고 정책이라는 게 공급자 입장이 아니라 수요자 입장 아니겠습니까? 국민의 입장에서 봐야죠. 우리가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국민들이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국민들의 입장에서 다시 생각해 보고 그걸 어떻게 정책에 대해서 다시 설명할 것인지를 해줘야 돼요. 이미 예견됐다라는 거죠. 아니죠. 그런데 이게 지금 굉장히 철저하게 근로기준법을 지키고 노동권을 지켜주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다만 노동이라는 게 성격이 바뀌고 또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사람들이라든가 저희 지역 같은 게 마산인데 항만의 노동 항만 부득 하역이 갑자기 쏠릴 때 또는 항만의 하역 물량이 전혀 없을 때 이런 것들을 똑같이 차시가 나는 게 아니라 몰릴 때는 좀 빨리 하고 또 없을 때는 그만큼 이전에 많이 했던 걸 다 찾아서 쉬고 또 그리고 또 하나 이 50 몇 시간입니까 이거 하더라도 그 초과되는 부분은요. 다 더 초과 수상을 주게 돼 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총리도 말씀하셨지만 획일적 규제에서 성수기 비수기 등을 감안한 연장 근로조건 변화 또 건강권 보호 충분한 휴가기한 확보 등을 위한 것인데 이런 것에 대한 국민들의 걱정과 우려가 있다면 그걸 설명해 가면서 또 그것은 노사관의 합의로 따라서 정해드릴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봉헌했다는 것이죠. 여러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지금 저는 당정 얘기하셨잖아요. 당정. 당정은 조용히. 조용히 그러나 진중하게 신속하게. 그래서 예전에 당정청 회의도 하고 그러는 건데 그것은 뭐냐면 국민의 민심을 충분히 수기하고 공론하고 절차적 과정이라든가 합의의 과정들을 만들어가서 정책을 결정하는 건데 지금 그런 게 있습니까? 획일적 대통령실의 지시에 의해서 일이 추진되도 안 되니까 이렇게 또 물러나게 되는 그런 과정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외교정책도 마찬가지입니까? 지금 강제징용 회법과 관련해서 얼마나 무리하게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까? 그 자체부터가 지금 획일적 지시로 모든 일이 이루어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국민의힘의 당의 역할이라는 것이 되게 중요한데 그런 역할을 하기가 어렵다는 거 아니에요. 그 말씀이 아무런 상황이라든가 구체적인 걸 보지 않고 획일적으로 정말 흑백으로만 본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우리가 제3자 변제를 통한 이런 방법은 사실은 역대 우리 정부 특히나 진보정부 김대중 대통령이나 노무현 대통령이나 또 문재인 대통령들은 대부분 판결이 나오는 바람에 뜻밖의 또 상황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조금 큰 변수가 되었지만 그러나 그 시절에도 문희상 국회의장 같은 분이 했던 그런 해법들의 연장입니다. 연장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일본도 적극적으로 그 호응해야 될 것이고요. 그런 노력은 미국도 해야 될 것이고 또 일본들이 해야 될 것입니다. 해야 되는데 그런 노력들을 가지고서. 제가 또 반복을 안 하겠나. 해야 되는데 지금 노무 민주당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게 무슨 내가 지난번에 말씀하셨지만 그냥 이완용 나오는데 정말 한번 쭉 따져보면 누가 누군지 따져보면 또 전혀 엉뚱한 일이 생길 텐데 무조건 이렇게 반일로 친일로 가르고 가는 건 문제가 있다 봅니다. 최영도원님. 내일 모레입니다. 이번 주에 한일 정상회담이 있습니다. 긴자의 어느 음식점에 간다 세부 일정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사실 정부에서 윤석열 정부에서 강제 동원 해법을 내놓고 나서 우리 국민들은 좀 굴욕적이다 자존심 상하다는 사람이 많고 일본에서는 기시다 잘한다 이런 박수가 많습니다. 좀 정상회담에서는 우리 국익을 우리 국민들의 자존심도 세우는 그런 뭔가 해법안이 좀 나와야 됩니다. 네. 우리의 원칙은 국익이고요. 국익입니다. 지금 민주당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대단히 서운한 일이고 또 사태의 본질을 지금 부진하는 거라 생각합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의 노력이 김대중 정부 노무현 대통령 때 당시 한일협약에 대한 해석 다 이어지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그것도 좀 극단적입니다. 그런데 일본에서 기시다 지지하는 사람 상기기 같은 신문을 일본의 대표적인 언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일본 내에서도 지금 일본의 심지어 우파들도 그동안 한국 정부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한국에 대해서 그동안 좀 오해했었다. 한국이 진지한 노력을 다하고 있다. 우리도 역사적인 복원 노력을 다하자라는 여론도 챙기고 있고요. 그런 여론을 더 확산시켜서 한일 관계를 미래지향적화하는 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쪽에도 서운하고 걱정하는 부분이 많지만 어느 대통령 어느 정부가 대한민국 정부가 우리 국익을 위해서 일을 하지 일본을 위해서 그렇게 하겠습니까? 김재중 문재인 노무현 정부까지 다 얘기했는데 이러한 강제 동원 해법과 관련해서 그동안 논의됐던 것은 일본 정부라든가 일본 기업까지 다 참여시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윤석열 정권에서 내세운 이 해법이 어디 그게 있습니까? 그런 내용이 하나도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들이 전혀 해법을 모색하지도 않았죠. 잘 들어보세요. 그래서... 모색하지도 않았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국민들이 다 이 굴종 외교라고 하고 이게 자존심이 다 상해하고 어디가 있느냐 국익이. 일본 국익만 남아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민주당도 대학 큰 장담이면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그러면 이러한 내용... 야당하고도 얘기도 해보고 합의를 만들어야 되죠. 국민의힘 내부에서 이 논의가 됐습니까? 제가 볼 때 논의도 안 되고 대통령실에서 그냥 이거 하자. 지시하니까 외교부가 발표하고. 그런 내용 아닙니까? 제가 볼 때. 이게 참 한일 양권에 정치가 끼어서 참 복잡했습니다. 우리 내부에도 민주당에 특히 궁지에 몰려온 민주당의 일부 정치 지도자들이 이 사안을 가지고 반일 죽창과 선동을 하고 있는데 일본도 똑같습니다. 일본도 일부 우파들이 이런 사안을 가지고서 선동을 하고 한일 간의 틈을 내고 기시다 잘한다. 박수 기시다도 눈치 보느라고 제대로 눈치고 있는 게 있거든요. 이 제3자 변제라는 것은요. 문재인 정부 때 문일상 국회의장이 말에 담급니다. 문일상 국회의장이 누구십니까? 한국 일본 기업과... 아니, 자세히 문일상 국회의장이 그렇게 얘기 안 했어요. 한국 일본 기업과... 아니, 왜 그걸 다 다행히 해석하고 그래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니, 왜 역대 정부가... 일본 기업이 있잖아요. 다 포함돼 있죠. 있죠. 지금도 일본 기업이 이 문제에 대해서 다른 방식으로 변제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 구조고 여기서 역사에 대해서 일본 정부가 조금 더 허심탄회하게 과거에 그걸 개성할 뿐 아니라 반성하고 진성한다는 이런 게 나와주면 바라고 있고 또 그렇게 노력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겁니다. 지금 한일협정 때 국제법상으로는 지난번 협정 때 모든 일이 다 이루어졌고 또 노무현 대통령 때 한일 외교 문서를 보니까 참 당시에 우리 정부로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모든 것을 변제받은 것처럼 해석될 수 있는 요지가 있어서 그 문제는 2018년에 대법원에서 판단을 다시 내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게 또 법원의 판례를 바꿀 건데 그것도 국제법적으로는 또 다른 해석도 있고 이게 새로운 해석이죠. 해석인데 그런 정의론적 관점 또 개혁편의 불변의 그런 개인의 권리에 대한 것들이야. 우리가 다 존중하고 해야 되는데 문제는 상대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0345님께서 두 분 마이크 꺼졌을 때 사이 괜찮으시죠? 괜찮습니다. 그 두 분은 나가서도 토론을 끝내지 않습니다. 그런데 둘이서 계속 얘기합니다. 그런데 지적 수준은 굉장히 높으신데 마이크 앞에서만 나오면 좀 약간 너무 좀 격하게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간단한 거 몇 개 물어볼게요. 간단한 거요. 최용두원님. 최용두원님은 국민의힘의 몇 안 되는 외교통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아닙니다. 외교에 대해서 공부가. 그런데 깊이 있는 공부를 하셨어요. 그런데요. 저기 의전비서관이 대통령 의전비서관이 한일정상회담 그리고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갑자기 그만뒀는데 왜 그만두셨을까요? 모르죠. 제가 대통령실의 내부일을 모르겠습니다만. 그렇습니까? 여러 이유가 있을 수 있게. 친상의 이유라고 했으니까. 혹시 아세요? 박성민. 저도 내용을 모르는데 보통의 이런 경우는 그냥 정치적 해석을 할 수는 있는 것이죠. 어떤 해석이요? 아니, 밀려났거나 내부에 권력투쟁이 있거나.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또 알아볼게요. 의전비서관을 두고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아무튼 큰 행사를 앞두고. 아니, 한일정상회담, 한미정상회담 앞두고 나서 의전비서관이 그만두는 경우는 없죠. 아니, 그때 탁현민 비서관인가 그분이 너무 오바를 많이 했죠. 이 의전비서관이라는 역할은 대통령실의 어떤 프로토콜을 관리하는 것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그 주재구의 대사님, 대사와 양국 정부, 외교부하고 다 하는 것이고요. 의전비서관의 역할이 하는 게 크게 중요한 게 아니죠. 시스템이 지금 잘 안 들어가고. 그리고 의전비서관이 무슨 역에서 큰 극을 하겠습니까? 아니면 이런 경우는 좀 있죠. 우리가 해석할 때 의전비서관은 실질적으로 외교관이고 이런 역할을 해왔는데 대통령실 안에 다른 사람의 힘이 작용해서 이 사람을 배제시킬 수 있다. 저희가 이 부분은 더 취재해서 물어봐서 얘기하겠습니다. 박혜원님, 민주당 할 일 많으니까. 내 목걸이 짓을 거꾸라. 또 다른. 아니, 에크가 물어봤으니까 여러 해석에 이런 일은 별로 없죠. 다른 이슈로 가겠습니다. 5.18 정신을 헌법에 수록하겠다.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입니다. 그리고 김기현 대표도 이런 얘기를 했고요. 김재현 최고위원, 안 된다 하다가 다시 사과하고 입장을 바꿨습니다. 이제 이 문제도 이제. 그럼요. 그건 재론의 의지가 없고요. 그건 대통령의 입장도 확실하고. 국민의힘의 입장도. 그럼요. 그렇습니다. 선거 때 5.18 정신 외치다가 선거 끝나면 안 한다. 그게 아니라. 아니죠. 아니, 이분이 김재원 위원이. 최고위원입니다. 김재원 최고위원. 김재원 최고위원 아닙니까? 수석 최고위원 아니에요. 그동안 방송도 많이 해왔고. 국민의 민심도 알고. 이분이 박근혜 대통령 때 정무수석까지 했던 분은 아닙니까? 정무수석이었죠. 립서비스라는 용어를 썼잖아요. 립서비스. 그건 뭐냐면 진정성이 없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실제 자기의 생각을 얘기한 거죠. 이런 분이 국민의힘의 최고위원으로서 역사를 이렇게 부정하면 되겠습니까? 역사가 부정됩니까? 그런다고. 아니, 국민은 우롱하지 않습니까? 아니, 제가 얘기한 거 같아요. 수석 최고위원이 이 정도의 얘기를 했다고 하는 것은 그러면 대국민 사과 발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로. 민주당도 좀 앞서갑시다. 앞서가는 게 아니라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거죠. 뒤따름 짜지 말고. 지금 김정은 대책어도 그건 그 당시 상황에 자기가 한 말도 아니고 그 주최 측에서 이렇게 물어서. 정광훈 목사한테. 그렇게. 아니, 물어봤는데 그렇게 얘기해 우롱하기 위한 수단 아니에요, 이거는.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하고 당에서도 대국민실에서도 적극히 이야기했으면 해야지. 미래를 봅시다. 아니, 꼭 그 문제. 지금 그렇게 일이 없습니까? 일이 없는 게 아니라 국민의힘의 이 정도 역사관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지금 이 역사 문제에 대해서는 인식은 분명하고 마침 내일 또 우리 3.15 의거, 4.19의 정말 도화선이자 4.19의 전반부였던 3.15 의거. 마산 창원에서 특별히. 3.15 정신도 같이. 아니, 그 정신에 있는 최영주 의원님이 김재원 최고위원한테 경고해야 되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된다. 경고해야죠. 경고해야죠. 이미 경고받았죠. 아니, 이미 최영주 의원이 경고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 국민의힘의 건전한 정당으로서 나갈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 기어는 그런 기어는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체줄을 하는 이야기. 알겠습니다. 최영도 의원님, 일본에 가서 1박 2일 정상회담을 하는데 우리 대통령한테 대접한다는 음식이 오므라이스라고 한답니다. 그거 오므라이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게 이제 도시마다 대표적인, 모르겠어요. 자세히 모르겠는데 노포라고 있지 않습니까? 전통 있는 가게. 그런데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도 하노이 갔을 때. 쌀국수. 사나이 포집인가 베트남 쌀국수집에 가서 그게 어디냐 하면. 그게 정상끼리 먹은 게 아니라 그냥 먹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상이 같이 가부터 의미가 있는 거죠. 혼자 가서 먹었는데 그때는 어떤 얘기도 있었고 다른 얘기도 있습니다. 저는 일본 정상회담. 그런데 이게 아마 양성 정상 간에 좀 깊이 있는 서로 신뢰를 쌓아야 되니까. 왜냐하면 이 기시다 총리도 정치인이고 더구나 지금 일본 우파로부터 지금 지지기반도 많이 약해요. 그렇죠. 압박 많이 받죠. 그러니까 흔들리니까 이런 경우에는 좀 지지기반도 높아지면 좀 폭넓은 행보를 할 수 있는데. 이 잘못 자칫 삐끗하면 자기가 당에서 지금 크게 이게 민주정치라는 게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게 내치와. 그래서 우리 대통령한테 지금 부대접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무슨 부대접입니까? 아니, 옹그라이스라니. 아니, 부부 동반으로 정식 만찬을 하고 두 사람이 더 친목을 관시하기 위해서. 한 번 더 먹는다. 한 번 더 먹는 거 두 번 먹는 거. 저는 아니. 그걸 또 이렇게. 아니, 물어보려고. 이런 내용도 있지만 정말 정상회담을 하고 강제동원회법과 관련해서 윤석열 정권에 말도 안 되는 안을 내놓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16, 17 양일간에. 왜 말도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잠깐 들어보세요. 16, 17. 이전에 다 이유로 계승한 거예요. 아니, 저 얘기는 들어볼게요. 아니, 그러면 이렇게 국내에서 혼란한다고 하면 혼란스럽게 얘기가 나오고 많은 질타가 있으면 이번 정상회담에서 무엇을 할 것인지 의제에 대한 얘기를 한다든가. 그리고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 독도 문제라든가 지소미아라든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소라든가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이고 정말 깊이 있는 얘기를 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고 거기에서 테이블 안에서 우리가 어떤 의제를 만들 것인가. 이런 얘기들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벌써부터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정리가 돼야 되는. 하나하나 정리가 돼서 우리는 이런 얘기를 할 것이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나와야 된다라고 이미 사전에 다 얘기가 돼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제가 볼 때 내용 하나도 안 됐을 거예요. 우리 박 의원님 잠깐 말씀드리면 그런 건 정부 차원에서 또 환경부 차원에서 양국 간의 레벨에서 해야 되고 하고 있는 거고 과거에 김대중 정부는 처음에 한일 관계를 확 개선시키기 위해서 갈 때 최양전이 시간이 됐습니다. 당시에 일본... 박성준 의원님. 박성준 의원님. 박성준 의원님. 감사합니다.